소스 설탕 소스 인해냄게요 쑥 천천히 말아주면 engagement 말아주기 생선 마시고싶은 색깔은 아니야 이게 무슨 맛이지? 뭔가 탄산 음료수에서 탄산을 뺀 듯한 느낌 그리고 비타민C 알약으로 나온 거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비타민C가 물에다 녹인 느낌 발포 비타민 발포 비타민 맛에서 조금 강한 느낌 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들어간 패팅 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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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